안녕하세요. 생태학적 모듬사례의 도전과 실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특강을 맡게 된 김성균입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크게 네 가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생태학적 위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글로벌 에코밸리지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구적으로 어떤 생태운동 측 운동을 하는지 그리고 그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첫 번째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학생들이나 어떤 특강을 가면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면 대다수의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빼놓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마트폰 같은 거죠. 스마트폰 같은 것은 정보화 사회에 기반을 하고 그리고 IT 산업에 기반한 그러한 어떤 우리 생활 속의 부산물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 물어보면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IT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절대 제 입장에서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첨단 산업사회 또는 생명공학사회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우리 지금 이 사회가 살고 있는 지향점이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이런 과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근대화 과정에서 과학을 기반으로 인류문명이 발전되어 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절대 강가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질문과 함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번 모든 청중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한번쯤 갈등거리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현대사 과정에서 깊이 있게 성찰하는 문제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관가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했던 사회 이것이 가져온 지구온난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한 생태위기 이러한 것들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 메인 스트림으로 지나가고 있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사회 시스템이 하나의 중요한 축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관가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을 기반으로 한 이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퀘스천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전 앞면 그리고 그 뒤에 뒷면의 상황이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쓴다 최전자 제품을 쓴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맞게 또 하나는 그 시대는 생태위기라든지 지구온난화든지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사회에 직면해 있는데 왜 제가 첫 번째 생태공동체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미래 문명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이나 세대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 그 첨단산업사회의 지향점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구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인류 사회가 어떻게 고민을 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데서 그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봤고요. 이러한 질문들이 최근에 제가 몇 가지 저작물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 파티는 석유를 기반으로 한 문명사회가 이루어오는 것에 대해서 석유 정점이 끝났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파티는 끝났다라고 해서 이러한 책들이 최근에 있고요. 그리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해가면서 직접적으로 가장 큰 역량을 준 것이 지구온난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지구재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기후의 역습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은 책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전문가들은 위기의 사회학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 이전에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는 천단산업사회가 갖고 있는 만큼 생태육이나 지구온난화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사회에 분명한 중요한 의제거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이 사진이 이제 2007년도 중앙일보에 기록됐던 신문인데요. 이 사진은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사진이 아니고요. 미국 뉴욕 유엔 본부 앞에 이 기후변화를 문제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노르웨이 예술가 베이에른산이라는 사람이 이 다리를 만들어서 퍼포먼스 형식으로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뉴욕 하면은 세계 월스트리지라든지 금융자본의 상징인데 그런 것들이 지향하는 것을 그 앞에 퍼포먼스로 만들어 놓으려 해서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가면 녹아내리겠죠. 이것이 지금 우리 지구 사회가 처한 그런 위기적인 현실을 이렇게 이제 하나의 패러디 형태로 전시한 그런 전지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회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생태위기가 직면한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고요. 인류 상황에서 그러한 경고나 문제의식들은 이제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1970년대경에 최근에 이제 개정증복판이 나왔는데 보통 한 그 십몇 년 주기로 이제 개정증복판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로마클럽 보고서 거죠. 여기서 이제 발행한 성장의 한계 뭐 식량이나 인구의 문제나 인구 성장이 지구상에 미치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생태철학의 어머니라고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머니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그 아주 유명한 레이첼 카슨의 봄의 침묵 그리고 이제 2000년대쯤에 나온 도둑낮은 미래 그리고 봄의 침묵, 침묵의 봄이 생태철학의 어머니였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생태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서 모레군의 열두 달 이런 책들 그리고 한국에는 너무 유명한 저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고 한 책 종류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래된 미래 그리고 허울푸린 세계와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 이렇게 세 권의 책이 이제 시리즈를 읽으면 읽으면 이런 생태위기 상황을 어떻게 좀 지혜롭게 좀 접근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책인데요. 그래서 이 책 또한 역시 이런 생태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나가는데 어떤 방법론을 제기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잘 수록한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이 최근에는 몇 년 전에 나오기도 하고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는 30, 40년 전에 나온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는 것은 생태위기의 상황이 하루아침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미 30년, 40년 전에 지구상에서 많은 미래를 고민하는 학자들이 이러한 경고를 꾸준히 해왔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기구온난화나 생태위기 문제를 고민하는 지구적 의제들이 도쿄선언이라든지 리오 회의라든지 이런 지구 정상들이 모여서 지구적 의제를 논의를 하면서 그 역시 생태위기 문제를 꾸준하게 경고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이런 경고를 했으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오히려 더 과거에 비해서 점점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초창기에 이런 논의를 할 때 생태위기의 상황에 전조라 그럴까 그런 것을 할 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곤충이나 이런 것들의 생물종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생물종의 위기가 인간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북극곰 같은 거죠. 그게 불과 10년 사이인데 그만큼 생태위기 상황이 곤충이나 작은 동물에서 대동물로 왔다라고 얘기인데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그 대동물의 결과가 종의 다인처럼 최우수고에 있는 종이 누구냐. 바로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인간들이 생태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제였고 그리고 이러한 의제들을 다룸에 있어서의 수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사회는 크게 개선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문제의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생태위기라기보다는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공예 문제를 다룬다거나 폐수 문제를 다룬다거나 수질 문제를 다룬다거나 이렇게 했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환경오염원에 대해서 오염원을 차단하는 글자 그대로 주어진 사건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문제였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분히 국시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지금은 이런 생태위기의 문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 이르는 거죠. 북극 진동이 우리 한반도의 겨울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지구적으로 영향을 주고 단순히 일반 동식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살고자 하는 그런 인류 생존 그 자체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태위기의 개념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확장해서 설명을 하면 크게 광의적으로는 인류와 비인류 여기서 비인류는 동물과 여타 자연 등을 포함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인류와 비인류 사이의 공동체적 관계가 단절한 결과 이것이 총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생태위기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생태위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인간의 눈앞에 보여진 공예라든지 수질이라든지 대교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우리 인류한테 직접적으로 생존의 유형까지도 주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태위기의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생태위기의 개념의 문제를 인류 사회는 극복하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생태위기 시대의 환경운동이라고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한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건 중심별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수질 문제가 발생이 됐다. 수질 문제가. 그러면 수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편적인 대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 방식의 환경운동을 지향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후관리 중심의 특징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슈 중심의 환경운동의 형식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평가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우리 이번에 총선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녹색당인데 한국 사회도 그렇고 유럽 사회도 그렇고 크게 다른 기존의 정당 사회에 비해서 로컬 파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녹색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녹색당과 같은 정치 조직을 통해서 환경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다분히 국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 거의 입법 중심의 제도주의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분명한 한계는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녹색교육, 녹색교육운동 그리고 캠페인 중심의 녹색소비자운동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할 방식은 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캠페인성 위주의 운동들이 주류를 이룬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보통 기존에 해왔던 환경운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앞전에 시기적으로 생태위기 시대다 여기에 맞는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사안중심의 환경운동, 정치 조직화를 통한 환경운동 그리고 녹색교육, 녹색교육운동, 녹색소비자운동 이 정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텐데 이제는 생태위기 시대에 있어서 분명히 이러한 운동들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청색사회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홍색사회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제3의 길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녹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녹색사회를 만드는 전처로서의 근본적으로 인류가 중요한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왔던 이것은 철저하게 자본과 소비중심의 그런 논의에서 새롭게 자기 생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개혁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생태위기 시대의 운동의 양식으로 지금 제안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생태공동체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좀 볼 것 같으면요. 길만이라고 하는 친구는 제가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글로벌 에코빌리지 네트워크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심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생태공동체의 생태마을 네트워크가 지구적으로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길만이라고 하는 이분이 에코빌리지에 대한 컨셉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가 문구를 따는데요. 딱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건전한 개발과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인간 규모의 완전한 정주체계 그 위에 보면 건전한 인간 발전을 지지하고 무한한 미래까지 성공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의 활동에 해가 없이 자연 세계에 통합되는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정착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앞에 제가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의 저자이기도 한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이분은 생태공동체를 설명함에 있어서 대지와 공동체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생태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거나 생태철학에서 공동체주의를 설명하시는 분들을 보면 인간 사회가 대지를 대하는 아주 겸허한 자세의 마음 그것을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정주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부동산을 모든 경제적 가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는 그런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계관이기 때문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에 이런 대지와 가깝게 살아야 되는 이 모델로서의 생각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렌 스벤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글로벌 에코빌리지 네트워크의 2000년대 초반에 총괄적인 총괄 사무총장을 하고 정책적인 기획을 했던 여자분인데요. 이분도 그분의 글을 보면 에코빌리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다양한 생물들과 조화롭게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연과 인간 간의 공동체적 모습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 정도가 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몇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더불어 사는 삶의 터전과 생물학적 생활 양식이 생태공동체의 개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에코빌리지 네트워크의 로고와 네트워크 현황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 만든 심벌입니다. 심벌이고 이 사진은 에코빌리지가 전 대륙별로 흩어져서 있는 쉽게 얘기하면 거점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잘 알려진 곳들이 있기는 한데요. 헝가리의 귀류프라든지 이스라엘의 기부츠, 그 다음에 헬레나 노르베리가 꾸준히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라다크 그리고 인도의 오로빌,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퍼머컬처라고 하는 개념이 빌보리슨에 의해서 제시된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크리스탈 워터주, 이런 것들이 있고 사무국들, 그리고 어소시에이션 가이아이, 남미 쪽에 있죠. 그리고 미국의 메니토우재단, 그리고 반문화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40, 50년 동안 꾸준히 공동체 운동을 지향을 하고 있고 거기서 생산하는 작물뿐만 아니라 특히 세계적으로 조산기술이, 애기 낳는 그런 기술이 뛰어난 더팜, 그리고 세계적으로 생태마을의 대표주자이기도 하고 영성훈련을 하는 공동체로 대표적인 핀드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루스오버, 네버에코빌, 그리고 독일의 레베스카르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생태공동체의 개념을 얘기한 카렌스 벤선이 문 닫고 일했던 데니시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세커티치 사무국들이 지구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대륙별로 거점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대륙의 특성에 맞게, 또는 국가의 특성에 맞게, 또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 에코빌리지 운동을 이렇게 지구적인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관련된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에코빌리지 에코빌리지 ORG라고 접속을 하시게 되면 전 지구적으로 흩어져 있는 대륙볼, 생태공동체들의 활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코빌리지 네트워크, 저희들은 보통 이 앞에 약자만 따서 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안은 제가 젠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이 생태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축이 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성적인 것. 제가 이제 앞전에 생태공동체 얘기하기 전에 생태위기 얘기하면서 지금 인류사회가 새로운 대안적 문명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개인적인 각성,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듯이 이 젠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영성의 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생태학적인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사회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 신점처럼 생긴 이 집이 입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 기둥이 서로 균형 있게 맞춰 일어나갈 때 우리들이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와 문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이분들은 이제 영성, 영성에 관한 얘기를 영성문화적, 그리고 생태적, 생태적, 사회적, 사회경제적 이렇게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지표들을 볼 것 같으면요. 창의성, 자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영성을 바꾸는 정신세계, 그다음에 이제 문학, 자연찬미, 그리고 기존의 기계론적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절된 세계관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전체론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됐을 때 지역에 대한 진정한 고민, 그리고 그것이 생태주의와 결합이 됐을 때 생명지역주의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담론이 아니고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글로벌 레코빌리지 네트워크가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약 300, 400개 되는 생태공동체나 생태마을의 그 유형들을 분석을 해보고 특성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적인 측면은 퍼모컬처라고 해서 영속적인 농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역 내에서 최소한 순환할 수 있는 농업 문화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유용해가는 로컬푸드, 재생에너지, 생태마을의 녹색사,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경제력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풍요, 자발적 단순함, 지역경제, 공동체 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지표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성문화적 측면을 대륙별로 이렇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창의성 및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보면 이탈리아 북부의 멘다, 뭐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영성문화적 측면의 재능, 호혜와 나눔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아슈람, 사라보다,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제 소개들이 많이 돼 있는데요. 삶과 문화찬미는 멕시코에 있는 휴코요틀 같은 데가 이제 중요한 사례가 되겠고, 전체론조 세계관은 이제 보통 이제 생태마을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살아생전에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제가 앞전에 얘기한 핀도원이거든요. 그래서 약 40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과 생명주의, 시리랑카의 사라보다야, 라다크, 남아프리카의 톨레레오 생태마을,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적 측면의 재능은 지구를 녹색적으로 디자인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펌워컬처는 크리스탈 워터즈는 이제 대표적인 펌워컬처 마을의 지구적으로 대표죠. 그리고 이제 야생, 생물, 생태 다양성 이런 것들의 사례는 뭐 인도 오로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 친화 건물에 관련 사례도 뭐 덴마크 스템, 릴레 옥수수지, 뭐 덴마크 토렙, 뭐 캠프일, 뭐 또 핀도원 또 나오네요. 제가 이제 직접 가보기도 한 것인데, 뭐 뒤섞길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대안기술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그 친환경 주택의 어떤 그 모범 답안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태 마을 내 녹색 사업도 이제 아까 소개한 뭐 더팜이라든지 미국의 트위노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측면도 이렇게 표를 보시면 이렇게 쭉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제니 얘기하는 것은 크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장이 뭐냐, 복지의 뭐냐, 복지의 문제를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물질지향적인 그런 성장이나 복지, 수혜적 중심의 성장이나 복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최근에 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그린 GMP라는 개념이 한국에 이제 지속가능한 뭐 경제 복지 지표에서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마을 복지 지표에서 마을 내 총생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장소와 사람 간의 만남 그리고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전체론적이고 경험적인 이런 것들은 이제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전문가가 아니라 살아온 생애를 통해서 이제 교육의 장이 마련되는 그런 시스템 어떻게 보면 이거 지역에 살고 있는 자원과 가치와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나타낼 때 진정한 생태공동체의 마을을 만들 수 있고 그것의 재인이 지향하는 목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생태공동체의 유형은 두 가지로 저는 이제 구분을 하는데 크게는 이제 정주적인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획공동체 공동주거 생태마을 포머컬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는 기능형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영성수련 생활협동주거 마을 만들기 지역 앞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공동체는 특정 신념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생태공동체나 생태마을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특정 신념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체나 집단의 그런 것보다는 생태위기 상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고려하게 될 게 생태학적 각성 그것은 깨달음이거든요. 근본 생태론자들이나 토지윤리자들이나 생명지역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생태마을 필요하다. 생태공동체에 가야 된다. 그런 방법론을 찾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생태학적 각성을 어떻게 할게? 할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핀동 같은 경우에도 생태마을을 이루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생태학적 각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분히 이제 인텐션할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거가 있습니다. 여기는 특징이 이제 모든 걸 다 내놓고 다 공유한다.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쉽지 않은 일이죠. 사익이 어떻게 보면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공익과 사익을 적정하게 절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공간, 개인의 주거 공간은 인정을 해주고 전체적인 주거지 내에서의 공동체적 관계망은 어떻게 할 거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공유해내는 개념이 공동주거고요. 덴마크에는 약 3천 개의 공동주거 조합이 있고요. 한국도 앞으로 주택시장의 새로운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이렇게 코어진 개념이 좀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태마을의 특성은 이제 약 호수로 친다면 약 300에서 300코 정도 이렇게 돼 있고 도시보다는 농촌형에 이제 가깝고 그리고 이제 퍼모컬처는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는 생태마을과 퍼모컬처는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영국의 호주의 빌 모리슨이라고 하는 친구가 퍼모컬처의 개념과 퍼모컬처를 합성해서 지속가능한 농업문화, 주거 문화를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퍼모컬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사례는 충남 서천의 산넘을 마을 같은 경우가 퍼모컬처 개념에 의해서 맞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는 이게 꼭 개공동체라고 해도 개공동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성수련도 같이 하거든요. 영국의 핀두원, 한국의 산안마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느슨한 형태가 있죠. 생활공동체 운동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뭐 생활협동조합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운동 그리고 지역화폐운동 또 다른 말로는 로컬 머니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향들을 보면 이게 신념지향적인 게 있고 주거생활, 조합원, 지역사회.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경직도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이쪽으로 갈 수는 유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동체를 논의할 때 이제 이러한 방향에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분명한 사회적 메시지와 생태학적 가치를 제한을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확장이 돼서 나가고 있는 경향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제가 분류하기로는 정주, 기능에서 계획, 공동체, 생태마을, 공동주거, 퍼목걸처, 영성수련, 마을 만들기 뭐 이렇게 정리를 했지만 단순히 이런 기능이 아니라 네트워크나 관계만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 뭐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단순히 먹거리 문제, 교육, 의료, 생산, 에너지, 기술, 건축, 공동체, 경제까지. 어떻게 보면 신사회운동이 등장한 이후에 자기 일상의 개인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생태공동체와 결합을 시켜낸다 그러면 이렇게 그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더 궁극적으로 보면 생태사회화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녹색정치, 경제, 사회 이런 다양한 문제까지도 접근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생태공동체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인류사회가 어떤 고도성장과 기술산업사회에서 여기서 지내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정신적 풍만함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모델이 분명하게 저는 생태공동체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생활 전 영역을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그리고 생활양식, 소비, 생산, 교육체계의 새로운 대안성 아직도 실험적이긴 하지만 자기 삶의 터에 관련된 규모의 문제 그리고 정주의식이나 역사성의 문제, 근검 절약 그리고 정주체계와 생명주의가 결합되는 문제 그리고 에너지 자립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민주주의가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용을 할 건지 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생태중심주의적 교육체계 문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지금 분명하게 생태유기 시대에 새로운 대안전 문명으로서 생태공동체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 그러면 생태중심주의적 자연관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역에 대해서 에코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분명한 인연과 실전 방법론을 재현의 사례를 본다든지 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생태사회를 위한 분명한 지금의 지속가능한 문명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태공동체를 사례로 지속가능한 문명이 어떻게 가야 되는 건지 그리고 생태유기 시대에 생태학적 모둠사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인류미래사회는 새롭게 문화를 창출한다는 의미에서 생태공동체가 갖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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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